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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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Optimus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오늘 참사하신 우리 병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백태계 행사는 이제 잘 마치고 또 중간에 오다 비가 너무 많으면 지금쯤은 저렇게 오네요. 그리고 오늘 협찬해주신 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진밥 20위 김기성 회장님 준비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16위 서승기 회장님 부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수삼기 한유승욱 회장님 부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들어서 이종철 회장님이 항상 우리 행사 때 사업실에 짐을 같이 실어줍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종철 회장님 한번 일어서 오이소. 이종철 성님 한 번 일어서 오이소. 항상 저를 도와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봉사 대신이 너무 달라가지고 항상 저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종철 회장님 부탁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고 가실 분 있다면 그 세연전 거기서 내리가지고 동네역에서 바로 이렇게 타고 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청역입니다. 동네에서 타고 가실 분들은 미리 준비를 딱 하시면 됩니다. 지금 차가 조금 막히는데 오늘은 아직까지는 100% 지금 현재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뭐 한치 앞을 모르니까 어떻든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우리 그 서세호 기사님께서 잘 운전을 해가지고 거의 다 왔는데 하여튼 마지막 동네역, 시청역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바라노면서 박수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비가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부산 내리면은 그렇게 막 귀가 우두둑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근데 오늘 희한한 것이 아까 갈대에 비 억수로 왔습니다. 엄청 왔는데 왜냐면 뒤에 탄 사람은 모르겠는데 앞에 타면 엄청 그냥 세리뿌리는 걸 봤는데 다행히 대전역에서는 또 비가 또 안 오고 더웠어요 보면은 땀이 날 정도로 이게 뭐 조상님이 계시는 건지 부모님들이 진짜 뭐 위에서 내가 보는 건지 희한하게 비가 안 와가지고 잘 이렇게 운동을 하고 또 내려가는데 비가 오더만은 부산 다 오니까 또 비가 또 살 끝이네 보니까요. 그래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전부 다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고마움을 갖다가 늘 간직하고 또 이렇게 전달하시는 그런 분이 되니까 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은 이제 아까 제가 교육을 다 못했지만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본반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십니까 보본반시 우리 이제 효를 하시는 분들은 이 보본반시가 상당히 그 효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주갈찍이 아까지게 나머지 이렇게 사대문에 있는 이야기는 하고 보본반시만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는 뭐냐면은 이 갚는다는 겁니다. 보는 갚을 보자고 보는 근본 본자입니다. 근본 본자. 반은 돌아올 반자. 우리가 이렇게 반동하지 않습니까? 공을 이렇게 탁 치면은 어딘가 탁 부딪히고 공이 다시 반동해가 돌아옵니다. 고기 반자고 시는 비로소 시자. 우리가 공을 갖다가 딱 던지는데 그 공이 부딪힐 데가 없으면 끝도 없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어딘가는 땅에 부딪히든 백에 부딪히든 어딘가는 나무에 부딪히든 부딪히니까 다시 반동을 해가옵니다. 그 부딪히는 순간이 비로소 부딪히고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 본, 반, 시 이렇게 돼서는 시는 비로소 시자 반은 돌아올 반자 다음에 본은 근본 본자 다음에 본은 갚을 보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근본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결국 따지면은 부모님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으로 통해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근본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효를 아는 사람들은 근본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 효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효는 근본과 그리고 근본으로 인해서 태어난 내가 있을 때의 효가 되는 겁니다. 효가 부모 자식을 갖다가 연결하지 않으면 효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효는 반드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효인데 보본 반시가 뭐냐면은 그 근본을 갖다가 뭔가 갚는다는 겁니다. 근본에 대한 그 고마움을 갚는데 어떻게 갚느냐 반 다시 그걸 돌리면서 갚는 겁니다. 다시 돌리는 게 뭐냐면은 내가 부모한테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내가 또 자식을 낳아 가지고 부모가 나를 만든 것 같이 나도 다시 또 하나 내가 다시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자식이 나에 대한 어떤 그 근본 때문에 또 내 자식이 또 새로운 근본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근본을 만들고 새로운 근본을 만들다 보면은 이 인류가 끝도 없이 연결됐는데 그 근본을 무시해 버리고 만들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려마 사회가 돼가지고 0.78% 돼가지고 계속 TV에 지금 놓고 얼마 전에는 급해가지고 이런 것도 놓았더라고요. 동남아라든가 조선족을 데리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흔히 식모라고 이야기했죠. 자식을 갖다가 내 자식을 키워주는 그런 고모를 갖다가 이제 구한다고 얼마 전에 TV에 나왔더라고요. 그래 그 고모에 대해서 뭐 금액을 얼마 산적이야 이렇게 한다는데 이제 다급해진 겁니다. 다급해지니까 그런 방법도 쓰는데 사실은 그 방법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내가 다시 근본이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심어줘야 돼. 내가 근본으로 해서 태어났는데 내가 다시 근본이 되지 않으면은 자식을 놓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근본이 돼서 자식을 놓으면은 그 자식은 또 자기가 또 그 자식이 근본이 되기 위해서 또 자식을 놓는다. 계속 근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봉 반시인데 그래서 그 근본에 대한 고마움을 단 반드시 다시 또 돌려받아가지고 다시 또 돌려주는 것이 이게 도봉 반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 지낼 즉에 항상 그 도봉 반시에 대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조성에 대한 고마움을 알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혈을 갖다가 지금 현재 참 장려하고 대전 가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차 안에서 아 도봉 반시 아 내 아이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봉 반시에 마음을 심는다면은 아마 우리 출산율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무튼 고생하시고 저 어댑니까 동네 내리실 분들은 준비를 딱 하고 계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계속 이제는 이제 계속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 동대구역 요번에 대전역 두 분을 갔다 왔습니다. 두 분을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은 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분들은 뭔가 좀 다른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효수하는 게 졸업하신 분들이 약 한 2천명이 넘는데 뭐 그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은 이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뭔가 조금 남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전주에 한옥마을이라든가 다음에 서울 강화문에 갈지게 아마 이 버스에 타신 분들이 주로를 이뤄가지고 우리 효운동을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제가 조금 마음이 좀 듭니다. 만약에 이 버스에 타신 분들은 이 마음가짐이 계속 연결된다면은 우리 효운동은 반드시 뭔가를 갖다가 빛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지금 동대구역에서도 타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타시고 계시고 그리고 다음에 또 이렇게 전주 갈지게도 오늘 또 타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가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같이 가시는 분들의 마음은 거의 다 비슷하지 않겠나 보통 사람들의 마음보다는 조금 마음가짐이 더 이렇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타시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버스 타신 분들이 마음을 똘똘 뭉쳐가지고 매월 1일은 효의 날이 국회에서 이렇게 재정될 그때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매월 1일은 효의 날이 이제 이제 국회에서 거의 재정될 단계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4월 6일 날 국회의원들 12명이 발의를 했어요. 제가 이제 국회의사단 가가지고 국회의원들 그 보건복지부에 있는 국회의원들 24명을 만났는데 그 어떠한 이 법안을 갖다가 여야가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발의한 것은 처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호법이라면 간호법 무슨 법안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 법안 계루된 것이 한 2400건이 된다는데 그 법안들은 전부 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발의를 했고 다음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대로 발의를 했고 전부 따로따로 다 발의한 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하는 것은 민주당이 절대 안 도와줘요. 민주당이 하는 것은 국민의힘 들이 잘 안 도와줘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현재 우리가 발의했던 매월 1일을 생각에 날 이거는 우리 부산에 있는 전재수 민주당 그리고 저 사하고 있는 최인호 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민주당과 이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발의했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간다면 반드시 우리 후세대들이 매월 1일 날 되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아마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오늘 23기 오늘 회장님께서 오늘 타시는데 23기까지 하고 무엇이 되는지 하면 코로나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약간 멈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오늘 6월 1일부터 끝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코로나가 약 한 3년 정도 가깝게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이렇게 공부 기간인데 오늘부터 코로나가 끝나고 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할 겁니다. 24기 들어올 분들이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어 연락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효사관학교를 갔다가 2008년도 9월 1일날 효사관학교를 어디서 만들었냐면 저 모독에 가면 청소년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효사관학교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부산대학교 제가 담임에서 장익표 총장님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장익표 총장님한테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제가 효사관학교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름을 갖다가 제가 삼산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사관학교라고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익표 총장님은 그 당시에는 부산대학교 총장을 안 하죠. 안 하지만은 그래도 오랫동안 학교에 계신 어떤 그런 학자분이 되시다 보니까 아 그 사관학교라는 것은 업소를 좀 뭐라 할까 좀 경직되고 좀 뭔가 딱딱하기 때문에 효아카데미라고 해라 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는 또 뭐 군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군신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관학교가 나을 것 같아가지고 효사관학교를 해가지고 2008년도 9월 1일 날 그 모덕에 있는 청춘인회관에서 그 청춘인회관 빌리는데 돈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회관을 갖다가 그 강단을 대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효사관학교를 만든다는 때만 제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돈을 그 대관율을 좀 많이 주고 제가 얻었습니다. 제가 얻었는데 그 뒤에 되니까 계속 대관율을 주고 이렇게 하기로는 제가 너무 좀 벅차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뒤에 영강도서 김유란 그 사장이 좀 잘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협조를 해 줘가지고 잘 했는데 그러다 영강도서를 새로 뜯어가지고 거물을 지었습니다. 거물을 지었는데 요즘은 이제 거물 8층인데 아마 앞으로 하게 되면 또 영강도서 거물 8층에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구포도서관에서도 저희들이 했고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사실은 아직까지 효사관학교가 공부를 해야 되는 효사관학교 교실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뭐 변변처럼 큰 어떤 사무실이 있고 교실이 있고 아마 이런 데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 예 아니 요즘 폐로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설명 좀 하나 보세요. 아 그것도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그 하윤수 교육감님이 이제 우리하고 이제 이렇게 뱅담을 하자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배인사님하고 몇 분 우리 그 윤병길 회장님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그 윤병길 회장님은 이제 하윤수 교육감이 선거할 직에 그분은 많이 도와줬어요. 그분은 이제 고등학교 교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교육감실에서 만나가지고 일단 뭐 가가지고 그냥 인사하고 맨담을 하면은 무언가를 갖다가 그 교육감한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옛날에 그 임혜경 교육감님이 이제 우리 효사나 교초로 했기 때문에 임혜경 교육감님이 교육감 되시가지고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엄청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산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한 700개 정도가 됩니다. 보면은 초중고등학교 700개를 우리가 전부 다 나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23기까지 오는 식으로 많은 기수가 된 것이 아니고 몇 개 기수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 교육을 갖다가 700개 학교로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우리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임혜경 교육감님 끝나고 좀 이렇게 뭔가 교육감님이 조금 이렇게 또 조금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에 교육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인연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갖다가 폐마교육 이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다 보니까 교육교육을 갖다가 그 교육감님이 두 분을 했는데 그 교육감은 김석준 교육감 두 분 할 때까지 교육을 한 번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하윤수 교육감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후세대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해 둘라 첫 번째 이야기를 하니까 흔쾌히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세대 교육을 우리 지금 최경남 본부장님이라든가 많은 분들께서 후세대 교육을 지금 열심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질문하신 분 말씀대로 지금 부산에 많은 폐교가 있고 학교가 저축산이 돼 가지고 문을 닫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교를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산에 폐교는 많아요. 많은데 일단은 그것도 교육감님이 성략을 했어요. 학교 교육감님이 이야기하니까 그 밑에 국장입니까 국장입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부르더라고 보니까요 불러가지고 해결해 주려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있긴 있는데 그 폐교에 우리가 들어갈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폐교도 보면 약간 지리적으로 안 좋은 데 있고 우리가 영강보소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좋기 때문에 지하철 내려서 사람들이 바로 올라 있었는데 저 골짜기에는 가득돋 있는 폐교에 가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아직까지 상황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효사관학교 사실은 보면 행정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어려움에 힘든 가운데서 거의 밤 12시 새벽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대학생들을 불러가지고 효 일을 자원봉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은 그 자원봉사를 하는데 책임감이 없어요. 와가지고 봉사점 쓰면 몇 시간 몇 시간 주면 그것도 딱 4시간 하고 딱 가버립니다. 우리 이제 본부 옆에 동아대학교가 있어서 동아대학교 그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오면은 그냥 딱 4시간 하고 가버려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요원을 한 명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또 하연수 교육감님이 아주 그냥 흔쾌히 그래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저번에 뭐 옛날에 시장님들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해보면은 아주 숙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이렇게 착착착착 내려와가지고 실무자하고 이야기하면은 거의 안 되는 것이 헛이에요. 보면은 위에서는 해주라 해라는데 밑에까지 내려오면은 실무자 선에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행정요원이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열심히 우리 하는 일은 단 어떤 일에 우리한테 혜택은 없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은 떳떳하고 뜳떳한 일을 우리가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좋은 어떤 영향을 준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온 사람들을 보니까 또 질문 있습니까? 네. 그 십북이가 좀 아! 네 좋습니다. 그래요. 바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기 위해서 혹시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으시면 계속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채난 부부장님이 딱 질문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채난 부부장님이 만약에 질문을 안 하시면 또 제가 큰 심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하다 보면 까먹고 놓치는 기계 너무 많습니다. 진짜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질문 안 했으면 놓칠 뻔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가지당기는 이 핸드폰이 있죠. 지금 핸드폰이 오데 딱지를 붙였는데 이 핸드폰이 쉽게 이야기하면 안에 사용법을 알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핸드폰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 사용법을 모르면 이거 돌덩거리고 가드레기 무겁고 옷이 축 처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사용법을 갖다가 앞으로 우리 효본부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핸드폰 사용법을 갖다가 진짜 안에 들어가 있는 사용법을 좀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우리 채머스님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고진우스님한테 할까? 일단은 고진우스님 우리 고진우스님 부공부장님한테 핸드폰 사용법을 갖다가 공부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십시오. 신청하면 여러분들에게 핸드폰을 갖다가 아주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교육시키는 교관이 있습니다. 교관 1시간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우리 효본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시간입니까? 네. 1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셔가지고 효본부에서 핸드폰 안에서 사용법을 갖다가 아주 멋지게 아마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고 하실 분들은 일단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이 정도 같으면 아마 교관이 오셔가지고 충분히 두 사람 이상이나 또 와가지고 자기가 개인교수를 하시게 됐는데 지금 현재 한 열 분 정도 가깝게 되기 때문에 시간은 월요일에 오나 목요일에 오나 시간은 아마 다시 연락을 해 드릴 겁니다. 전체적인 시간을 맞춰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셔가지고 한 시간 정도 핸드폰 사용법을 비우면 아마 핸드폰이 애물단지가 아니고 아주 좋은 핸드폰이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지금 손 들은 분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말 안 하시면 넘어갈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시켜주는 조관이 효사관학교 출신인데 봉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또 질문 하십시오. 앉아 가시죠. 앉아 가시죠. 네. 저는 예. 제가 지금 오늘도 나름대로 세 분이 두 분하고 더하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문에 배우 갈 때 우리 전문에 배우 갈 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 안에서는 좀 위험하니까 내리게 가지고 우리가 헬스 안에서 아니 헬스 안에서 차 안에서 잡고 자는데 하면 자리 일어나서 다 볼 수 있던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동시에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안건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걸 많은 분들한테 혜택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안건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건이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 생각은요. 지갑으로 하던데 굳이 이제 효사관학교 아까 우리 박수쳤죠? 그래서 그분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또 다른 우리가 전주에 간다든가 하면 한옥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 다 드리고 오니까 전혀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면 됩니다. 아마 다음 선물은 또 새로운 선물이 생깁니다. 계속 지금 우리가 새로운 선물 새로운 선물을 주는 것은 효로를 계속 지금 이제 끝도 없이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버리면 서물도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계속 새로운 선물이 계속 갈 겁니다. 또 뭐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시내 들어오면서 길이 너무 막히거든요. 기다리시지 마시고 또 뭐 허심탈해하게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 거를 해 드리기요. 아까 우리 재영강 국무원처럼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갖다가 딱 질문을 해 주니까 오늘 지금 또 스마트폰 교육도 또 가능하게 돼 아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아까 제가 우리 이종준 선생님을 고준성의 말씀 저도 아까 가묻고 이런 선생님 말씀 안 했는데 진짜 우리가 효운동을 하는 데는 오늘 이렇게 한 80% 이상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교사하는 게 졸업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우리 효운동은 이종준 선생님 고준성의 맞고 다 연세 80% 넘는 거 아닙니까? 고준성의 연세 지금 86시 안녕히 가입시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 지금 방금 내린 저분도 오래간만에 오시는 분 그러니까 사실은 효산학계 졸업하고 오래간만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시는 사람을 받을 수 있는 표절을 만드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아까 이종준 선생님이라든가 고준성의 연세가 지금 80대 중반에 다 넘은 분들이 꾸준하게 이 무거운 걸 갖다가 싣고 찌고 택시 타고 엽고 내르고 이렇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는 분들이 우리가 태전을 만들어 내니까 이렇게 오늘 오신 겁니다 우리 오늘 이종하 선생님도 11기인데 얼마나 멋있게 오셨습니까? 딱 이렇게 복장 가차가 다음에 전주에 가시면은 한번 촬영을 완료 갑니다 너무너무 좋은 복장 가차가 그리고 물건을 옮기는 이것이 진짜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고지 선생님이라든가 우리 최박스님 오셨습니까? 네? 김말덱 선생님 어디에 있었습니까? 김말덱 선생님 우리 또 김말덱 선생님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또 장정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교를 할 수 있도록 판을 해가지고 거기서 접수를 하고 또 거기 우리가 지금 나눠주는 물건을 나눠주고 이런 분들이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가 하지 하지만은 수은거 아닙니다 절대 수은거 아닙니다 우리 김말덱 선생님이라든가 고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은여를 지금 현재 15기초로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걸 갖다가 계속 했습니다 우리 장정희 선생님 또 얼마 전부터 계속 지금 현재 물건을 같이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펼치놨던 팔을 갖다가 계속 지금 현재 펴가지고 그 판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종규 선생님이라든가 고지우 선생님은 물건을 갖다가 실어주고 또 실어서 물건을 내놓으면은 판을 펴가지고 거기서 접수를 받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이게 전부 손발이 맞았으니까 이렇게 하는거지 그렇지 않고 물건 가지고 사람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학생들이 도와줄 것도 아니고 그러고 또 물건 가져왔는데 판을 펴가지고 할 사람 없다 이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다 조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밥을 아까 약인대로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까 말씀했지만 앞으로 반드시 오늘 뭐 시간 난지면 일어나가지고 지금 한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김유순 선생님 잠시 일어나십시오 우리 21기 서순기 회장님이십니다 김유순 선생님께서 오늘 무거운 김밥을 해 와가지고 우리가 잘 먹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예예 그리고 또 우리가 그 16기 서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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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기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또 연합회 총무님이시고 이렇게 떡을 큰 무거운 떡을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셔가지고 색소폰을 불어야 되는데 마음껏 색소폰을 못 불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아까 저게 우리 차 박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예 8월 1일날 회원대에 와가지고 마음껏 하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21년동안 1월 1일날 해맞이하고 8월 1일날 전국적으로 그 피지객들 올 때 반드시 회원대에서는 이제 회원대에서는 우리가 안하면 그 사람들 불러요 왜 요번에 회원동 안하느냐고 계속 우리가 지금 20년동안 하다보니까 그 뭡니까 경찰사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 8월 1일날 또 회원대 그 바다경찰사 앞에서 합니다 그때 할지 아까 그 뭡니까 대전요양병원장하고 해가지고 풀하모니 밴드들이 옵니다 오면은 우리 서순기 회장님 색소폰하고 같이 멋있게 해가지고 회원대에 옛날에 보면 마이 올 때 백만명까지 왔어요 보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아 미안합니다 우리 23키에 하현수 회장님 끼나십시오 오늘 맛있는 숙덕을 해왔습니다 숙덕 아주 숙덕을 나십시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되죠 그렇게 하면 되고 또 뭐 혹시 또 빠진게 또 있습니까 네 강경우 선생님으로 현수목 체제 아 칠기 네 네 우리 칠기 아니 칠기 아닙니다 네 사탕아까시게 가져오면 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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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사탕 중요한데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금 현재 운동은 물건을 갖다가 운반해주고 또 운반에 물건을 패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접수받고 사람들에게 다 홍보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오고 가면서 묶을 수 있는 어떤 이것을 갖다가 그래 또 군데군데 우리 각 기수별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다 지금 모자이크식으로 종합이 되니까 지금 이 운동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다 내보려고 하면은 운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운동의 중복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밑들어간다고 생각해도 큰일 아닙니다 네 이제 또 거의 다 왔지요? 만덕 텀덕만 지나면 네 또 할 수 없이 네 우리가 지금 23일까지 그때까지 각 기수별 부 수석 부회장과 그다음에 총무가 있었습니다 네 총무님들이 젊은 총무님들이 정말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다른데로 뭐라 고작이야 네 교사하는 거에서 불러주지 않아서 안 오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자기네들이 잊어버렸는지 우리 다시 산비시키는 의미로 각 각 수석 부회장과 총무를 모집을 합시다 그래서 정말로 스스로 와서 일도 좀 하고 또 안 할만으로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다 기수별로 다 운능 자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먹고 못 쓰고 없어진 부분은 많았거든요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알겠습니다 우리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소개를 안 하신 분 있어요? 소개를 안 하신 분 있어요? 아 떡을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소개를 안 하신 분 있어요? 다 하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다 떡하고 하신 분 소개 다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운 교수님께서 했던 질문은 뭐냐면은 각 기수별로 1기에서 2주 창기까지가 나왔는데 그걸 좀 더 이렇게 잘 이렇게 화합해가지고 더 많은 기수들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그것이 좀 안 되는가 거기 총무라든가 부회장이라든가 회장이 안 되면 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 김용호 사실은 연합회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각 기수별로 이 단합을 하기 위해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날 몇 년 동안 지금 꾸준하게 만났는데 그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날 놓지 않은 기수들이 몇몇 기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짜 김용호 회장님이 피눈물 나게 우리 어떤 1기에서 23기까지의 단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전화하고 또 단체 카톡 만들어 가지고 오시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놓지 않은 기수를 갖다가 우리 김용호 회장님이 어떻게 할 순 없어요 그런데 놓지 않은 기수는 일단 제가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전하게 사항을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조금 말씀하셨는데 간부가 문제에요 회장과 총무가 놓지 않은 기수는 쉽게 이야기하면 책임감을 안 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책을 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책을 만든 것을 책을 갖다가 팔아 가지고 책값을 갖다가 한 200만원씩 만들어 가지고 우리 배의사님하고 또 저번 우리 총장님한테 그 책값을 기수해 주십시오 책은 저 책이고 제가 팔은 거지만은 그 팔았던 책값을 갖다가 기수해 주십시오 그럼 그 기수는 그 돈을 가지고 기수가 침묵단합을 한다면 그 기수가 커지고 우리 효본부가 단합이 되기 때문에 기수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정원총장님하고 우리 배의사님하고 그 책값을 갖다가 많은 기수들에게 줬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그 책값을 갖다가 진짜 다 기수들한테 공짜로 주가지고 기수별로 단합을 해라 했는데 그 전부 다 딱 모여버렸어요 그 기수별로 회장총무가 지금 안 모는 회장총무는 지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기수들 안 모으면 그 돈은 자기 돈이에요 그래서 그 책값 전부 다 딱 묘어버렸어요 아예 그럴 빼서는 우리가 효본부에서 제가 책을 팔아서 가지 있으시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기수별로 잘 달아 제가 주니까 지금 그런 기수들은 해장총무가 그냥 해장총무가 그냥 해장총무가 그냥 먹어버리면 사장님의 힘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진짜 이종철 선생님이라든가 고진우 선생님이 팔을 갖다 계속 깔아가지고 우리 고진 선생님이라든가 장정인 선생님 김말떡 선생님이 끝도 없이 이렇게 접수를 하고 하다보니까 이 판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새로운 분들이 계속 지금 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정말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졸업은 한 2천명 했으니까 오늘 오신 분 말고도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오신 분들이 더 일심동치하고 단합하고 더 마음을 합해다 보면은 효산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계속 앞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떻게 답이 되겠습니까? 네. 아 근데 교장선생님 팔아가지고 기수별로 줬다는게 우리는 전혀 안받은 기수도 있어요. 초창기 기수도 안받은 기수도 없어요. 앞에 있는 기수들은 다 줬어요. 다시 시작